오늘은 ABCD의 D D는 Disability, 신경학적 장애를 말하죠 평가구성은 의식확인, 팔다디 들어올리기, GCS, 동공대광반사, 혈당측정, 마지막 정상시간과 최초 비정상시간 병력정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의식확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빠르게 의식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AVPU 스케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먼저 추호소를 물어봐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같은 인적사항과 현재 월과 계절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어봅니다 이걸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시간,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답을 잘하고 진압력이 있다면 얼럿, 명료입니다 말은 하는데 진압력이 없거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하면 컴퓨처 AVPU의 V로 봐야합니다 환자가 눈을 감고 있으면 큰소리로 눈 떠보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주의할 것은 말소리로만 환자에게 눈 뜨라고 하는 것이고 눈 뜨라는 명령에 반응하면 AVPU의 V 리스폰스 투 버블 언어 반응입니다 병원 표현으로는 드로지라고 할 수 있고요 큰소리도 눈을 안 뜨면 그때부터 통증 자극을 합니다 통증 자극에 반응하면 AVPU의 V 병원에서의 표현은 스토폼 세미코마입니다 통증 자극 방법은 스타넘 로빙이 있고 니플 핀치가 있는데 젖꼭지 꼬집는 것은 소송 사례가 있으니 되도록 젖꼭지 꼬집는 것은 키하는 게 좋겠죠 다른 통증 자극하는 방법은 레일베드 프레쉬입니다 손톱 끝부분 연조직이 있는 부위를 볼펜을 굴려서 압박을 줘서 통증을 가하는 겁니다 드럼큰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드럼큰이면 깨어낼 때까지 30초에서 1분 이상 자극을 줘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슈프라 오비탈 노치의 압력을 가해 문지르는 것 그리고 랜디블 앵글의 압박을 가해 통증을 주는 방법 그리고 클레비크를 움켜쥐는 방법 트라페지우스를 콱 쥐어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외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통증에 반응을 안 하면 슈가 테스트하는 란셋을 전용 펜이 아니라 느리게 환자 손가락을 찔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팔다리를 왼쪽 오른쪽 하나씩 각각 올려보도록 환자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이걸로 뇌졸증이나 척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를 간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종합해서 세 번째로 GCS를 알아보겠습니다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즈죠 뇌손상 환자에서 의식 수준을 객관하기 위해 1974년 개발되었습니다 항목으로는 아이오프닝, 버벌리스폰스, 모토리스폰스 총 3개의 항목으로 456점 구성이죠 그래서 총점이 15점이고 8점 이하부터 코마로 봅니다 최근 GCS에서 박힌 점이 살짝 있습니다 아이오프닝부터 보면 자발적으로 뜨면 4점 눈뜨라는 말에 뜨면 3점 턱 뒤에 만디블 앵글에 압력을 가해서 눈뜨면 2점 반응이 없으면 1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GCS에서 스터넘 룰링은 추천하지 않고 턱 뒤에 압력 주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버벌리스폰스에서는 진압력이 있으면 5점 진압력이 없고 혼란상태이면 4점 단어를 말하면 3점 소리를 내면 2점이다 모반응은 1점입니다 그리고 모토리스폰스 팔다리 들어오려는 명령에 따르면 6점 자극하는 신체 부위의 손을 잡거나 쳐내면 5점 자극의 피하려고 움찔하면 4점 제피질 자세가 3점 제네 자세가 2점 무반응은 1점입니다 운동 반응에서는 통증 자극의 제피질 자세나 제네 자세를 볼 수도 있지만 외상 직후 팔다리가 경직된 상태로 제피질 자세나 제네 자세에서 팔이 안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IV를 하려고 해도 팔이 안 펴지고 팔이 경직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gcsp라고 해서 동공 대광반사에 무반응의 점수를 줘서 gcs 총점에서 빼기를 해서 gcsp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공에 대한 점수는 빛의 양쪽 다 반응이 없으면 2점 한쪽이 반응이 없으면 1점 양쪽이 정상이면 0점입니다 그래서 gcs가 8점이면 동공 대광반사가 양쪽 다 없으면 마이너스 2점이므로 gcsp는 6점인 것이죠 그래서 네번째로는 퓨퍼랠리 라이트 리플렉스 동공 대광반사입니다 동공 대광반사는 신경학적 장애성 응급조사가 마찬가지로 주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뇌신경 3번 크레니아 노브 3번하고 연관된 것이고 양쪽이 빛에 수축하고 반응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규정상은 빛에 반응하지 않고 상대되어 있거나 수축되어 고정된 상태입니다 주로 급성으로는 출혈성 뇌졸증이나 외상성 뇌손상이 있을 때 동공 대광반사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신경학적 장애 검사는 의식 확인 팔다리 들어올리기 gcs 동공 대광반사까지 확인해 봤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되면 혈당검사를 꼭 실시하는 겁니다 저혈당 하이포글리세미아는 의식 변화 중에 간별하기 쉽고 응급처치도 병원전에서 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저하가 있거나 의식 변화가 있으면 혈당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시고 혈당검사 블러드 슈가테스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면 신고자 그리고 가족 주변인에게 마지막 정상 시간과 최초 비정상 시간에 시간 온셋을 꼭 청취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여할 것은 의식 변화의 원인인 AIOU 팁스입니다 각각 A는 알코올 한증 E는 뇌전증 에분비 전해질 I는 감염 O는 약물중독 아편제재 U는 유독증 T는 외상 I는 인슐린 P는 중독 정신병 S는 뇌졸증 발작 실신입니다 여기까지 ABCD D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의식장에서는 꼭 혈당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